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1월 1일입니다 저희가 후회를 받아서 저금을 많이 하자는 의미로 저금통을 뽑으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부자대라는 의미로 포켓몬 저금통을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야오불, 잔맘보, 나물빼미도 있고요 피카츄도 있고요 일단 뭐 그런 종류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새해 영상이니까 멸망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새해 첫남부터 멸망당하는 거 아니야? 일단 탑이 좀 필요하겠죠? 네 그럼 저희 이제 새해 첫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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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여기있는 야오불들도 있네요 나는 메카츄나 잡맘보 이런 애들 뚫어버렸다 어 모르겠다 도움동으로 뚫어버렸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그냥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게 상대에 걸렸거든요 아깝다 나오진 않네 이거를 한 번 더 조절을 해줄게요. 조금 기울여져 있으니까 예쁘게 눕혀주고 예쁘게 눕혀주고 안돼 너무 넓게 잡았어 아이고 예쁘게 좀 누워라 자 일단 한 번 들고 가고 싶어요 네 그래요 우리 세만보 세만보 근데 힘은 좋은 것 같은데? 가자 가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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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나 리더템 빨리 출력! 오늘 해야지 아니 지우개 부분이 딱 이쁘게 들어갈 뻔 했는데 너무 아깝다 기분 좋게 딱 뽑는 거였는데 아쉽네요 조금 피카츄도 몇 개 있으니까 탑으로 하나 정도는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응 좋아 가자 가자 올라가고 올라가고 오케이 야 이 오블로 왜 이렇게 효과냐? 저 나 오블이 이상하게 돼있나요 얘 때문에 그런가? 응 자 지금 라인은 괜찮으니까 이 라인으로 한번 다시 가져가보겠습니다 근데 뭐 라인은 나쁘진 않죠 네 논을 치면 탑을 거리지마 오케이 논을 치면 안 걸렸고 앞에 탑으로 오오오오 밀어볼까? 어 밀어볼게 아 잘못 밀었어 들어간다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완전 뒤로와서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조그맨껄만 이거 유효절이 안되나? 오오오오오오 꼈다! 아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хотя 나올거 같은데? 조심조심 최대한 뒤로 돌아와서 됐을까요? 나이스 피카스 조금동 하나 네 좋습니다 아 그거를 가져가려고요? 어 여기 라인도 뭐 논누범이가 생각보다 넓진 않은거 같아서 근데 또 될 거 같은데요? 근데 얘는 논누범이지 아 여기 논누범이 살짝 이제 우리 앞쪽으로 와서 네 다시 한번 잡아줄게요 저금통을 많이 뽑으면 많이 저금하겠지 그렇죠 과연 그럴까요? 자 이 상태에서 나오불 야오불 나오불 아니고요? 야오불 도와 볼게요 가자 가자 올라가 올라가고 여기로 한단 좋아 주웠어 오 타면 나쁘지 않아 괜찮은데? 이제 여기서 잘 밀면 될 것 같은데? 응 어어 조심해 조심해 끌어당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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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기 앞쪽에서 앞쪽에서? 오케이 오케이 누르기 가자 들어가 들어가 못갔다 아이고 아이고 살짝 뒤를 잡아야겠는데 어 뒤로 던지지 않겠죠? 설마 혹시 모르지 안돼 거기 이렇게 해내리면 왜? 잘 잡았는데요? 부난부난리 자 참고 그래 나물뱀이 나물뱀이 종류별로 한번 뽑아보야지 피카츄랑 지금 야오불을 뽑았으니까 어 어 너무 뒤라인이야 어떻게 하지? 얘를 근데 안 빼지 얘를 좀 치우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천천히 해도 이렇게 치워주고 어차피 한번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를 들면 되네 호요 오케이 앞으로 왔어요 근데 너무 늦게 들여가는 거 같아 아니야 체리 아니야 체리 아니야 사라져나 잘 잡았잖아 단소리가 나올 거 같은데 잘 잡았잖아 그렇네 조용히 모르면 조용히 이거는 꿀맹 초보도 할 수 있을 거 같아 여기는 아 진짜로 아니야 근데 탑도 좋아야 돼 나 꿀맹 잘 못하는데 이 정도 하는데 열심히 힘들어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닌데요 엄청 쉬운데요 네네 잘 잡았다 ips 아깝다 이거 어떻게 하지? 완전 더 얇게 나가지고 더 얇게 그냥 그쪽으로 너무 얇지 않나? 응 아 이거 밀리진 않는데 응 이렇게 해야 되나? 오케이 됐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좋습니다 어 잘 나오지 잠만 보면 보면 되겠다 잔만 모아보면 피카츄부터 뽑은거야? 잔만 모아도 될 것 같은데 바로 꺼내줄려나? 한번 꺼내볼게요 응 들어가! 꺼내라! 오오오오 잔만 모아 되게 귀엽겠습니까? 잔만 모아보면 끝인가요? 일단 여기 있는 거는? 아 끝인 것 같네요 이거 전복일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치? 잔만 스태커도 있네 오오오 팝 좋다! 팝 잡으러 가네 좋아도 아까 잔소리 괜히 했네 그러니까 누가 잔소리 줘갖지? 아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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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간바아 다 고소하졌어 황금탑이 됐습니다 이거 황금탑인데 이거? 이렇게 되면 저금통통터리 피카츄 가자 동전별로 모을 수 있겠어 어? 10원 50원 100원 500원 아 이렇게 4개? 동전별로 모아도 남겠어요 저 보통이 오오오 조심조심 최대한 조심해서요 얇게 이쪽으로 다 잡을라고? 잡을라고? 네 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일어나라는 거 끌당 안 될까? 아까 했어야 했을 것 같은데 끌당너 котор nên 지금은 좀 끌당하기는 애매하고 구성중 쟤eed rahat 얇게 일단 하항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모 다음에 뭘 할까? 나이스 다음이 뭐할까? 응 오 이건 뭐야 아 이건 양op 아휴 아니면 꺼내도 될 거 같은데? 도대체 되겠지 이거? 아니 왜냐면 푹쪽이랑hehe 혹시라도 제가 무너질까봐 무서웠거든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네요 한 두개 정도는 더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일단 그래도 나오는 데까지는 뽑아볼게요 왜냐하면 저희 목 이미 두개 뽑았고 저희 두이면 여러분의 목까지 뽑아야 하니까 갖고 있는 돈 딱 5만원 정도가 있는데 계속 해볼게요 아 아깝다 조금 아쉽네요 잘되면 가져갈 것 같은데 운만 좋으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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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이 좋긴 좋나봐 앞에서 일자로 잘 어울려가지고 여기 또 걸면 될 것 같아요 가자 얇게 되나요? 걸었다 걸었다 툭 안됐어? 조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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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톡 톡 그럼 이게 뭐지? 야오불 아 야오불 가자 야오불 황금탑 첫 영상부터 느낌이 좋네 그러니까요 새해 첫 영상부터 이렇게 황금탑이 또 만들어지고 올해는 멸망을 당하지 말자는 저희를 도와주네요 좋은 뽑기입니다 아주 그냥 야야야, 좀 더 들어가 봐 오! 잡았다 잡았다 아 불안해 아니 아냐 다 올라가세요 오오오오오 좋습니다 조심조심 될까? 응 아따오팄 서우 에엠냐 새해 첫날이니까 뭐라하지 않겠습니다 에엠냐 그럴 수 있어 하다보면 새해 첫날이라 다행인 줄 알아 위에꺼 보다 차고차고 해 차고차고 그래그래 육심내지 말고 어차피 잘 올라가니 어떻게 하냐 이거? 살짝 끌어당기면 나올 것 같아 아 나이스 아 됐다 4번 남았고 좋다 좋다 잘 나온다 깡이 꼈어 올라갔어 가만히 놔뒀습니다 갈대란 적축 습관 선물도 부어도 되겠다 사춘 농생들 나무빼미 나무빼미는 많이 못 뽑은 것 같아 큰 애들은 많이 못 뽑았어 앞으로 오고요 나무빼미가 동전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 생기지 않았어? 동글동글해서? 이론상으로는 잔만보가 제일 많이 들어가야 돼 아 그런가? 잔만보는 크니까 크기가 크니까 만원도 해보자 마지막 만원 큰게는 조금 더 어렵긴 한데 아 이거? 올라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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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ластerna 아 이거 껴는데 아까 껬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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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계가 하나 껏어요 운전 조심해야 돼 상당히 조심히 운전하고 doubts 오이 오이 오아 쌓였다 쌓였다 쌓였어 그래요 좋아요 한 두 개만 더 뽑으면서 할 것 같은데요? 정통은 제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4칸 곤 어? 뭐야 이거? 이상하게 잡았는데? 엄청 잘 들렸는데? 위에 걸렸나봐 아 이상하게 꼈나보네요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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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면 될 것 같아 제발 안돼 어디가니 허공에 피카츄 끌어왔다 그래도 피카츄 최대한 우리 쪽에서 잡자 엄청 위험하네 무서워 지금도 또 옆으로 떨어질 뻔했어 눈으로 옮길 것 같은데? 눈으로 옮길 것 같은데? 여기서 다시 탑에 올라가면 되죠 아까는 어디가 잘 끼었나봐요 갈까? 아이고 아이고 제발 마지막 다섯 번 남았습니다 다섯 번 기회도 나와야 된다 하나 정도 더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하면? 오케이 올리기만 하면 다시 좋아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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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이씨 아 좀 불안하긴 한데 아깝다 잡는 게 나을 것 같지 응 잡으러 컷 가자 가자 잠깐 자 이거는 밀어주면 되겠다 네 번 남았습니다 재밌겠다 꼬니 완전 재밌어 쌓았다 쌓아 올렸다 얘는 안 들어갈 것 같다 공가 그러게 출구가 이렇게 돼 가지고 힘들겠다 얘는 자 앞쪽으로 좀 와주고요 네 시원 콜막을 이렇게 까지 해보면 처음인 것 같다 그러니까요 콜막 뽑기를 이 정도까지 뽑아본 적은 진짜 처음인 것 같다 응 한 번 남았습니다 기회에 아주 기분 좋습니다 어? 꼈다 꼈어? 어 꼈다 어? 어 이거 저 밑에 빼고 하자 잠깐만요 조금만 꺼내고 자 갑니다 자 한 번 한 번 남았어요 이거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 나 나가겠다 시스 한 번만 갠들루기 설마 어? 야! 아 이거 걸려있어서 안 나오는 거 아닐까? 아 그런가? 그런가요? 아니면 나올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렇게 사장님이 모셔가지고 꺼내 주셨어요 네 8개, 10개, 12개 총 12개 뽑았네요 5만원 저희가 썼는데 아 이런 거는 5만여홀 3개, 피카츄 5개, 나오미 2개, 3만보 2개 이렇게 진짜 많이 뽑았네요 대박 자 새해 여러분들 이제 부자 되시구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구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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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